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빨리 놀아볼까? 반스 청록색 구의 주가로 기억하는 불꽃 반응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꽃 반응색이라는 것은 금속원소나 또는 금속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겉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놀아볼까?에서 빨간색은 리, 리튬이라는 이야기이고요. 노란색은 나트륨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볼까의 보라색은 칼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칼슘이 나오는데요.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놀아볼까? 빨간색은 리튬이고요. 노란색은 나트륨, 보라색은 칼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스 청록색 구의 주가. 황당하겠죠? 반스의 반은 빨간색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스는 스트론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청록색 구의. 청록색은 그대로 색깔을 표현했고요. 구의의 구자는 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주황색은 칼륨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스 빨간색은 스트론튬, 청록색 구의, 청록색은 구리, 주가 주황색은 칼륨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구청도 나오고 볼륨도 나오고 여러가지 외우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외운다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불꽃 반응색에 대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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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